이 가능하실 때 페이팟 결통을 이끄는 한류 스타들에게 프로필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하죠. 저희 엑소를 치면 나오는 건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을 제 손에 드는 순간 이렇게 서치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로필 사진이 있었는데 못 나온 것 같은데 라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앨범을 새로 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냈습니다. 아무래도 보이그룹에게는 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여자 아이돌이다 보니까 되게 몸무게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여자 아이돌에게 168에 48kg가 맞는 거죠? 프로필로 알 수 있는 신체 정보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같은 키 같은 몸무게였는데요. 특히 여자 연예인의 몸무게 기준은 45kg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에 맞춰 멤버 전원이 45kg 이하인 아이돌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45kg를 빼면 화면에 예쁘게 나와요? 네. 확실히 1kg만 이게 차이 나도 진짜 다르다. 많이 달라요. 앨범에 당당히 신체 프로필을 적은 비비드걸. 그 중 한 멤버와 함께 직접 체크를 해봤습니다. 뼈와 근육의 양은 표준 이하로 이렇게 보이세요. 표준의 절반도 안 되는 정도. 건강 상태로 보면 굉장히 우려가 될 만한. 좀 심하게 말하면 위험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틴 씨께서 또 살 조금 찌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회로 좀 먹어야겠어요. 네. 그러셔야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스탑 프로필. 그렇다면 해외 스타드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가고 싶지 않았어요. 활발한 방송 활동으로 친숙한 외국인 크리스티나를 만나봤습니다. 신기하게 사크 검색하자마자 치사진 나오고 치 프로파일 다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완벽하게 확실하게 잘 찾았어요.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포털 사이트에서 그 나라의 유명 축구 선수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렇죠. 잘 알죠? 네. 보니까 여기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나라 사이트에서도 바로 안 뜨는 한국 사이트에서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프로파일이 잘 되는 거예요. 진짜 최고예요. 해외 사이트 포털들은 검색을 기반으로 한 사이트다 보니까 다른 사이트로 안내를 해주는 경우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프로필을 관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저희 자기소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부담되면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기를 알리는 가장 자기 이름표 아닐까요?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팀이 포상휴가를 받고 돌아오던 날 바로 접수한 배우 아이들 얘기, 아내 얘기 모두 다 합니다. 정웅이십니다. 지난 월요일 인천공항 한밤이 기다리고 있는 스타는 요즘 이분만큼 존재감 강한 배우가 있을까요? 정웅인 씨입니다. 너목들 종용으로 스태프가 달콤한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요. 배운 거 주셨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봬요. 정웅인 씨의 유쾌한 인터뷰가 잠시 후 시작됩니다. 살기 가득한 눈빛, 광기 어린 집착 꿈에 나타날까 무서운 배우 여러분, 주인공 정웅이십니다. 민중국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짠, 이거를 열어보면 깜짝이야. 아우, 놀랐어. 안 어울려요. 피를 쪽팔아 먹으면 죽어요. 거짓말하면 죽일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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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악영 연기로 제2의 전상기를 맡고 있는 정웅인. 그가 궁금합니다. 한밤 이렇게 카메라 많이 나오고 무슨 스크린 준비돼 있고 스틸까지 네. 요즘 대세 정웅인 씨를 위해 많이 준비했습니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차를 안 타도 걸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정말 그 정도의 표현이고요. 이렇게 또 큰 사랑을 받는 시기가 올 줄은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저희가 오늘 고기를 좀 준비해 봤어요. 한국 고기 주세요. 한국 고기. 기운 없는 여름철 힘 팍팍 내시라고 1등급 한우가 준비됐네요. 민중국 왼손이잖아요. 그러니깐요. 위수 이거. 어... 어... 아니 고기를 구우러 오시면 돼요. 네. 이렇게 연기했어요, 이거. 진짜요? 사실은 뭐 위수를 잡고 연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요. 핸드폰도 이렇게 이렇게 열고 이렇게 저렇게 고기를 구워야 되겠죠? 고기는 어때요 지금? 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캠핑 가서 그래서